한국 코치님, 감독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경기들 코치님, 트레이너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멀리 한국에서 홍성균 회장님도 오시고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응원이 되게 많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마지막에는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거기에 또 자신감을 힘입어가지고 자신 있게 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